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련나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연말 특집으로 제가 2019년도에 정말 많이 사용한 어쿠스틱 소규모 악기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관상가에서 샀던 그런 악세사리 타 악기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영 프로젝트 공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악기들 몇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악기들이에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다 해보셨을 법한 악기들인데요 무엇을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악기는 두가지 악기입니다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그 프루츠 쉐이커 인데요 제가 나관상가에서 8,000원 주고 샀던 악기예요 그래서 고음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잘 들리는 네 이 쉐이커 제가 안영 프로젝트 내마음이 콩에서 정말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벨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의 뭔가 빌드업을 하고 싶은데 포인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벨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플라잉타이거스라고 하는 소품샵? 여러가지 팔잖아요 다 팔잖아요 플라잉타이거스라는 소품샵에서 샀고요 이거 가격이 3,000원인가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봤는데 일단 너무 예쁘고 이 사과 쉐이커랑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보시겠어요? 응 그래서 공연때 정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콩 공연할 때 그래서 어...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내 마음이 콩콩콩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같이 하면 이건 약간 고음력? 이거는 주문력이 같이 포함된 배음이 고음까지 이렇게 가는 쨍함이 있잖아요 그 뭔가 텍스쳐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그냥 양손으로 쥐고 할 수도 있고 한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하게 됐어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그... 이거 쉐이커만 혼자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벨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버스킹에서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뭐 발에다가 끼워서 하게 됐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탠다브 스페인 할 때 막 붙이고 장 붙이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플라잉 타이버스에서 산 악기고요 한 번씩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플라잉 타이버스 들러서 되게 좀 뭐 악세사리 애기들 장난감 같은 그런 악기들 한번 소리도 들어보시고 하면은 의외로 건질 수 있는 보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짜란 실로폰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어... 어... 세영이 자작곡에서 필요해서 샀던 실로폰이고요 어... 이건 어디서 샀냐면은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서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13,000원인가 뭐 1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요 3위 같기입니다 어...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 그래도 전공자고 필드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 울림에 대한 감각이 좀 되게 예민한데요 아... 이거 막 2만원도 안하는 실로폰을 사가지고 괜히 공연해서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막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리뷰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근데 의외로 이 3위 실로폰이 울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막 맘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3위 실로폰이 울림이 좋다 이런 어머니들의 리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사봤습니다 뭐 밑져봐야 본전이겠지 하면서 샀고요 샀는데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실로폰 어떻게 온 줄 아는지 또 살짝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실로폰 연주하실 때 막 잘 보이나? 막 초등학생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면 망해요 뭐가 많으냐면은 울림이 다 망합니다 제가 생활에 약간 신조? 같이 항상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 게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정성을 들여서 하자라는 그런 약간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약속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2만 원도 안 하는 악기지만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충분히 좋은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자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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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울림이 들리시나요? 제가 갑자기 이 실로폰을 들으니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생각이 나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우를 연주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면은 어때요? 소리가 듣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울림을 생각을 하시고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물을 첨벙첨벙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 수면 위를 그러면은 물 대야 안에 있는 물 아니면 수영장에 있는 물을 이렇게 탁 이렇게 치지 마시고 약간 그 물 수면 위만 살짝 이렇게 살짝 건드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실루폰 스틱을 말렛을 사용해서 이것의 이름은 저희는 전문용어로 말렛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체라고 하죠. 더 좋은 그게 있다면 혹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 말렛을 이용해서 약간 그 수면 위를 살짝 건드린다는 느낌? 그렇게 하면 그 수면 위를 살짝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너무 크게 연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실루폰이라는 이 작은 공명판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막 포르치심으로 연주를 했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 그 공명판의 사이즈가 아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은 울림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단순한 악기를 연주를 하실 때도 좋은 소리에 대한 상상을 가지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믹스로폰 저는 정말 강축합니다. 아 근데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이거 뚜껑을 좀 떼고 싶은데 어떻게 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방법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믹스로폰? 아 사믹에서 약간 좀 색깔을 노란색이랑 그 분홍색 말고 다른 색깔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어떤 색이냐면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 어쨌든 이 뚜껑이 좀 탈부착이 되고 이 커버가 뭐 은색이라든지 은색이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쵸? 은색이면은 좋을 것 같다. 은색 아니면은 뭐 검정색이라도 그 커버가 일단 탈부착 되게 하면은 정말 저희 같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색깔이 굳이 이렇게 빨주러줘 편한 거 아니어도 되니까 혹시 3위 악기 관계자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다면은 꼭 그런 거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려 왔거든요. 이것입니다. 짜란! 이거 이름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멜로디... 카 이것은 멜로디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거 멜로디언이라고 많이 배우셨죠? 저도 이것이 멜로디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멜로디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악기의 주인은 저희 팀의 안영 프로젝트의 누구세요? 김세영 씨인데요. 이 세영 씨가 저한테 언니 이거 이름이 멜로디언이 아니고 멜로디카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멜로디카가 뭐야? 이랬더니 이거 공식 명칭이 멜로디카라고 합니다. 이 악기는요. 일단 야마하사에서 나온 일제 멜로디카고요. 가격은 한 10만원? 1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저는 멜로디언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공연하면서 이 야마하 멜로디카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아 그전에 일단 여기 이렇게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호수로 된 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짧은 것도 있죠. 짧은 거는 근데 저는 공연할 때 사용 안했어요. 좀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멜로디카의 소리는 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죠? 여기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혹시나 공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대실 때 어떻게 이러더라? 마이크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대시면 안 돼요. 마이크를 이렇게 대시면 안 되고 마이크를 손으로 이렇게 드셔서 마이크가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기 고음 여기 저음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소리를 마이크가 수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소리 안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안 들어가요. 특히 이렇게 이게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연주를 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들어가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연주하시기를 저의 경험 다루였습니다. 멜로디 멜로디카 네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아까 했던 하울이 움직이는 성을 한번 해볼게요. 성을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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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낼 때가 어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오늘이 12월 1일인데요. 그걸 기념해서 한번 아 진짜 혼자서 붙이고 잠궂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악기들을 2019년도에 잘 사용한 지 아시겠죠? 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2020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악기로 찾아뵙는 소리안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같이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또 제가 들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구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